버튼 하나면 찬물에도 얼음물에도 순식간에 믹스해주는 마법의 믹서 텀블러에 강력한 모터를 장착한 퀵스피드 분말 믹서 스키니 텀블러 눈금 표시로 정확한 양을 알 수 있는 450mm 대용량 크기 믹스, 쇄도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텀블러 타입 투명 커버에는 위생 실리콘이 장착 투입구 또한 강력 실리콘 패킹이 되어 있어 흔들어도 세지 않는 이중 차단 기능 버튼 하나면 오케이! 강력한 회전력으로 토네이도 물살이 배우리를 일으키며 찬물에 잘 녹지 않는 커피나 각종 차, 선식 등을 순식간에 녹이고 믹스해주니까 손으로 젖는 번거로움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차가운 얼음물에 놓고 그냥 돌려만 줘도 빠르게 녹이는 강력한 회오리물살 본체에서 분리가 되니까 세척을 할 때도 깨끗하게 정말 위생적이네요!